안녕하세요. 푸티푸입니다. 푸티푸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중인 앙드레 브라질리에 전시 멈추어라 순간이어에 다녀왔습니다.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유아 120여 점이 전시되며 그중 6미터가 넘는 초대형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고전은 3년 전부터 준비하여 신작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꼭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시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4월 9일입니다. 전시 관람 전 푸티푸와 함께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작가에 대해 알아본다면 더욱 풍성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을 거예요. 전시는 그의 작품에서 주로 등장하는 소재인 음악, 서커스, 말, 뮤즈이자, 부인인 창탈의 이미지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94세의 작가는 한 세대 전의 선배들인 파블로 피카소, 앙드레 드랭, 블라멘크, 마르크 샤갈과 직접 교류했기에 프랑스 현대미술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답니다. 1929년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프랑스 서부 소미르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알폰스 무아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찍부터 예술을 시작했고 프랑스 최고의 예술학교 에콜데 보자르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이 당시 베르나르 뷔페와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23세에는 400년 역사의 로마 대상을 수상하여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파리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때인 1950년대 야수파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앙드레 드랭, 블라멘크 등의 야수파 화가들과 교류하며 같은 아트 딜러와 일했습니다. 그는 앙리 마티스의 춤에서 감성과 이성의 완벽한 균형을 발견했으며 그가 마음 깊이 존경했던 마르크 샤갈과 예술적 교감을 하며 서로의 작품에 존경을 가졌다고 합니다. 1959년 첫 개인전 이후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전세계 주요 전시에 참여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프랑스 작가로는 최초로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뮤지엄에서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독일의 루드비히 샤를루이스 뮤지엄, 미국의 메트로폴리턴 뮤지엄 등에서의 대규모 회고전 등으로 큰 주먹을 끌게 됩니다. 작가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소재 중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말 말은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름다움, 자연, 신성, 힘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는 그는 말이 지닌 특별한 예술적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들이 풍기는 자연스러운 기품, 품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말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져 공생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여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특히 말과 자연 풍경을 파란색, 주황색, 검은색 등의 독특한 색재로 표현해 초현실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이들을 환상적 세계로 이끕니다. 생블레즈 성당에서 정식 제안을 받아 진행한 벽화 작업입니다. 뮤즈 브라질리에의 작품 속 여인은 그의 부인인 샹탄입니다. 그는 평생을 사랑해온 아내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예술적 영감의 원청인 영원한 뮤즈라고 밝혔습니다. 샹탈은 언제나 저와 함께한다 라는 그는 샹탈을 모델로 한 많은 작품을 그려냅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면서 샹탈에 대한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무한한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음악 예술의 힘은 정말 신비롭다, 그림과 음악은 하나이고 똑같다 라는 그는 베토벤, 모짜르트 등의 화음이 본인의 조형성을 일깨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강조하는 조화로움과 단순함의 시각적 표현이 음악을 통해 구체적으로 완성됩니다. 보이지 않은 음악을 그만의 방식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또 다른 예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의 단순하면서 흥미로운 구도는 그의 작품 속으로 관람객을 끌어당깁니다.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푸생, 드라클루아, 고갱, 마티스, 루어 등을 연구하며 그림을 공부하였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거장들에게 늘 감사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예술가와 작품들이 저에게 배움을 주고 예술가 삶을 성장시켰지만 제 작업을 번영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미술사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여전히 20세기 거장들의 회화의 힘을 믿습니다. 고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특권을 받아 늘 신께 감사하다라는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여전히 캠퍼스 앞에서 그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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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